한우 여러분들 한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우농가들은 열심히 사육하고 공들여 키운 한우를 소비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이용해주신 보답을 하고자 오늘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또 영농조합 법인과 백화점과 모든 유통업체들이 11월 5일까지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대폭적인 40에서 60% 가까운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오셔서 우리 한우를 많이 애용해주시고 소비촉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1일 한우만이라도 한우를 반값에 공급해드리고자 11월 1일을 한우 먹는 날로 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마트를 출발을 해서 홈플러스 롯데마트 또 롯데백화점을 통해서 전국 영농조합 법인과 함께 한우 소비 촉진을 하고 그동안 소비자들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과 또 취지에서 한우 가격을 대폭 한우만이라도 인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우와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우 먹는 날을 정했습니다 우리 사조금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반값 지원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소비자분들 우리가 한우를 반값에 먹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영향학적으로 좋은 한우를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한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한우 많이 사랑해주세요